띠띠빵빵 같이 차 타고 여행 갈까요? 띠띠빵빵 일종 보통 소유자죠 띠띠빵빵 K-POP 스타들이 리플로 소개하는 20위부터 11위 다른 좀비 컨셉과의 차별성은 왜냐하면 저희도 좀비를 했었기 때문에 리얼한 좀비 분장으로 승부한다 스피드가 20위 WJC 혹시 마세코 출신이신가요? 제가 분명히 봤던 것 같습니다 요리 실력까지 캠비한 신인 19위 WJC 노래가 들으면 들을수록 좋더라고요 짱 스텔드가 18위 저도 정말 특별한 남자가 되고 싶어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루나플라이어 특별한 남자가 17위 팀 보자 사랑은 없다 파이팅입니다 파이팅! 하지만 사랑은 있습니다 16위 팀 보자 서윤과 원곡에 아 수웅이요 잘 지내시죠? 15위 서년통안전 1 1 파이팅 데스티가 14위 파이팅 텐스티가 14위 범키 형한테 황의 선글라스 9위 13위 트로이 박수 짝짝 박수진 씨 박수 부르는 가창력 12위 박수진 저 진심으로 광팬입니다 늘 응원하겠습니다 어? 너도 내냐? 따라하지마 나는 너보다 먼저 신수 11위 네 이상 3월 마지막 주 엠카운트 20위부터 11위까지 순이었습니다